에이 임 간호사님 립스틱 색깔 되게 예뻐요 지니 씨도 한번 발라볼래?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 제가 무슨... 그럼 한번 발라볼까요? 에이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오셨어요? 어? 왜요? 입에서... 에? 왜요? 아니죠 피나는 거 네? 왜 그러세요 선생님? 지니씨 입술 바른 거잖아요 아 그죠? 난 입에서 피가 나나 했네 예쁘잖아요 예쁜데? 아 예 뭐 뭐야 저 반송? 안예술입니다 네? 어 나 김정일인데 사장님 좀 누구라고? 김정일? 니가 김정일이면 난 김일성이다 야야야 장난줄 알았는데 이게 김일성 이름이 김정일이잖아 저번에 들어놓고는 어 어 일 땄어? 어 엠비에스 남한꽃 사오십대 아줌마 여덟명하고 삼십대 남자두면 야! 정성이었다 안정성! 야 인마 아이스터로도 연락해야지 저 자식 쪽은 지니씨 교육 몇시에 가요? 이것만 끝내고 지금 나가려고요 임 간호사님 생일 축하 지금 하시게요? 어 임 간호사 행정기업과 갔는데 오면 아 그럼 전 교육 갔다와서 이따 축하해드릴게요 셔틀버스 시간 때문에 지금 나가야 돼서요 그래 잘 갔다와 선생님 임 간호사 오면 휴게실에서 생일 케이크 자를건데 오세요 네 지니씨 어디 가요? 아 구창 인턴 교육이야 네 어? 화장 지웠네요? 네 피나는 것 같다면서요 아 내 말 땜에 지운 거예요? 그럼 너무 미안한데 그건 아니지만 선생님 또 개매나셨던 거 아시죠? 원래 여자들 그런 거 하면 예의로라도 예쁘다고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 화장 예뻐 아 거짓말은 못 하겠네 하하하 별로 안 어울렸어요 결국 잘 갔다와요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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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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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정 스마일 크리스탈 예 크리스탈 웃는 모습 박수 진짜 크리스탈 내 스타일 좋나? 어 좋아 다시 플레이 숨 좀 돌리고 아 숨은 무슨 빨리 플레이 아 알았다 근데 니 이쁜 얼굴에 그게 먹고 뭐 낫네? 응 뾰루지 야 그거 된장 바르면 금세 낫는데 된장? 그 된장이 천연발효 완전식품이잖아 이 된장 바르면 여드름 싹 깔아앉는다 내가 발라줄까? 됐어 그리게 무슨 발라봐 원래 된장이란 게 다 됐고 내가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노래나 계속 불러 플레이 아이 기 썩는다 진짜 너 그거 우리 집에서 금지곡이야 부르지 마 뭐? 가사가 맞질 않잖아 쟤가 웃으면 뭐가 이빨이 크리스탈처럼 빛나? 줍스 이빨 같구만 꺼져 아 아우 씨 네 아우 씨 뭐